뭐 시원한 것 좀 마시지? 괜찮습니다 뭐 사장님 심부름 왔어요? 네, 사모님 모시고 나오시랍니다 어디로요? 그냥 차에 타시라는데요 뭐 차에 타면 사장님 계세요? 아니요 바쁘신데 찾으실 거 없다고 전해요 사모님 아이차, 무슨 모임이 있는 거 아니야? 갑자기 무슨 모임이요? 가봐요 꼭 모시고 나오시랍니다 사장님 성격 잘 아시잖아요 사모님 몇 시까지요? 여기서 5시에 출발하면 되니까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응, 알았어 때리는 척하면 우는 척하랬다고 나오라는데 나가 난 뭐 감정도 없어요 그렇게 당하고 꼭두깍신 모양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 준비해 얼른 진짜 어머님만 아니면 그냥 아이고 늙으면 네 품으로 완전히 들어온다니까 늙어서 들어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? 아유 늙으나 젊으나 네 품으로 들어와 안기기만 하면 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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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